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동, 청출 어람. 옛스러운 매력이 물씬 풍기는 한옥. 이 공간에서 새로운 유니폼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한옥 신사 이철훈 대표입니다. 현재는 대량으로 뽑아내는 유니폼 개념이 많은데 저희는 소량 신산을 기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양적인 유니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철훈 대표.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남들이 닦아 놓은 길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동,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더불어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광주광역시 친환경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 복구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광주 MBC 뉴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